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눈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목상할 때 크게 두 단어와 또 두 임무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시 일어서는 믿음 그리고 준비입니다. 바로 이제 마가와 세례요안인데요. 큰 실수를 했던 마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의 영적 거목이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동역을 했고 또 복음서를 남길 정도로 제자여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제 예수님이 왕적 권세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안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역에서 포럼을 해보니까 내 신앙은 어느 수준이냐 어떤 분은 나는 종아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허벅지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은혜의 강물 속에서 이제는 헤엄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살의 몸종 하갈이 살에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했을 때 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현장 살리고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증인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지 10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인본을 쓰게 되었는데 바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본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이 임신한 몸종 하갈을 사례가 이제 또 학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갈이 사례를 떠나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 8절에 보면 여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갈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불신앙의 결과인 이 하갈과 또 그 자식이 이스마일이죠. 성경에 다시 안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은 주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하갈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주인의 자식을 임신하니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조롱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그래도 서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렸고 사례도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의 절반밖에 답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에 내가 지금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보고만 해서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 2, 3, 7 보고만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할 쓴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실수를 했고 또 종된 신분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의 산물이었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슬렘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랍인도 살려야 되고 가자지구도 살려야 되고 일본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 비롯해서 캠프팀이 우리 일본 캠프 중에 있는데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일본 보금화와 또 동남아 2, 3, 7 보금화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도 보금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보금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되었는고 이렇게 하갈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이제 2, 3, 7, 4 5천 종족 보금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서 복종하라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8절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내 본분이 무엇이냐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갈에게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이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내 말대로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네 본분을 다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또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용서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용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누리는 자리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영적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놓쳤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또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여자분을 한 분을 또 이렇게 전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인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 다니는데 수영장 다니면서 만난 그 여자분에게 복음 전에서 이제 전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구나 참 삶 속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현장을 회복한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내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어디를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움직이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러한 정말 현장의 축복을 회복하시면서 3인 1조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보원 중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춰주신다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붙잡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행시를 보고 말을 들으면 밉겠죠 그렇지만 아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살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 디모델전서 2장 4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얼마나 난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반드시 그 가자지구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해야죠 그렇죠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제 그들에게 흥율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전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